남가주 주민 3명을 사망하게 하고 수십여 채의 주택 등을 파괴시킨 세들리지 산불이 실마 지역 한 송전탑 아래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소방국은 아직 정확한 산불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지만 조사 결과 고전압 송전탑 바로 아래 임야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송전탑 아래쪽에서 불길이 솟구쳤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혹여 노숙자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왔지만 LA 소방국은 산불이 시작한 인근에 노숙자촌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소방국은 송전탑 관리사인 남가주 에디슨사 그리고 보험회사 등과 함께 산불 시작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산불 발생이 직접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여서 모든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